제목은 커피 한잔 아시나요? 다 아시죠? 아시나요? 되게 여기 점잖게 앉아보고 계신데 아시나요? 감사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저희 이렇게 MZ세대를 또 살고 있는 저희까지 부르고 있네요 그만큼 정말 이슈가 많이 되었던 곡이고요 커피 한잔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지 오지 않네 속을 태우는 구려호 이 길이 지나도 부근이 없네 그들만 지나면 안 가요 정말 그대는 사랑에 속을 태우는 구려호 아아도가 나게르 왜 안들지 나 아아도가 나게르 왜 안들지 나 아름다웠던가 아우가 너 왜 안들지 나 내 사랑아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오 기다려 오 오 어떻게 할까요? 미점이 같은 미 같은 욕망한 짠을 시켜봐도 속도 깊은 젠도 약속을 자꾸만 태워 모호 1, 2,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 오 기다려 다 했죠! 아 그대여 왜 담으시나 아 내 사랑아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우리 같은 이 가슴 용사 한단 펴발로 보고 싶은 그대여 속을 태우는구려 속을 태우는구려 속을 태우는구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오 tah 오 오 오